1, 2, 무릎을 들어 올리며 3, 가볍게 뛰듯이 반복해주세요. 2, 2, 3, 2, 4, 5, 6, 7, 8, 다음 동작 3, 2, 3, 2, 3, 4, 6, 7, 8, 계속해서 3, 2, 3, 4, 6, 7, 8, 계속해서 3, 2, 3, 3, 2, 3, 4, 5, 6, 7, 8, 1 상체를 챙겨서 달리기 자세로 움직여 이기세요. 그렇죠. 4, 같은 방향의 팔다리를 앞뒤로 보내주세요. 6, 7, 8, 계속 반복. 5, 2, 2, 3, 4, 5, 6, 7, 8, 계속 반복. 빠르게 달리기 자세로 움직여 이기세요. 1, 2, 3, 4, 5, 6, 7, 8, 계속 반복. 반대 8번, 1, 2, 3, 4, 5, 6, 7, 8, 계속 반복. 다음, 1, 2, 3, 4, 5, 6, 7, 8, 계속 반복. 2, 3, 4, 5, 6, 7, 8, 계속 반복. 이제 상체를 곧게 세워서 움직여 주세요. 5, 5, 6, 7, 계속 반복. 다음 반대 똑같이. 2, 3, 4, 5, 6, 7, 8, 계속 반복. 다시 달리기 자세로 빠르게 뛰기. 두, 3, 4, 5, 6, 7, 8, 계속 반복. 반대 똑같이 8번 1 2 3 4 5 6 7 8 다음 동작 1 2 다리를 뻗으면서 앞으로 킹 3 그렇죠 4 4 3 4 5 4 8 반대 똑같이 1 2 3 4 5 6 7 8 다시 달리기 자세로 빠르게 이 리듬이 나오면 이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유지차게 따라해주세요 4 좋아요 5 6 7 8 반대 8번 바꿔서 1 2 3 4 5 6 7 8 다음은 다리를 뒤로곤에 앉으면서 그대로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3 2 2 3 2 2 2 3 2 2 2 2 3 2 2 3 2 3 3 3 3 2 3 3 2 3 3 4 5 6 7 8 반대 당장 1 2 3 4 5 6 7 8 반대 당장 1 3 4 4 4 4 4 5 4 4 6 5 6 7 8 8 6 7 8 반대장략 반대장략 좌우로 움직이면서 호흡을 정리하면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